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냥 완전 개색양아치 사기꾼 가해자 한명과 뭔가 좀 어지럽고 많이 혼미한 그런 피해자 여자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. 봅시다. 제목. 파혼했던 과거를 나한테 들킨 남친. 갑자기 전여친 편을 들면서 걔는 아무런 죄가 없어. 내 앞에서 욕하지마. 지금 이러고 앉았는데 이 새끼 미친놈 아닌가요? 예비신랑의 파혼과거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. 지금 너무나 큰 고민이 하나 있는데요. 도무지 방법도 모르겠고 또 주변에 말을 할 수도 없어서 익명 게시판 여기다 써요.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. 약 1년 반 정도 만난 두 살 연상의 남친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. 아니 준비를 넘어섰지요. 웨딩홀도 예약했고 서듬에 상견례까지 다 마친 상태에요. 반 부부죠. 그런데 이 서듬에 준비를 하면서 뭔가 이상한 거에요. 이 사람이 이것들을 처음 해보는 느낌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할까요? 나는 하나도 몰라서 막 어리버리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 남자는 이게 너무 익숙해 보이고 여유도 차고 넘치는 거에요. 막 진두지휘를 하는 거에요. 예를 들어 웨딩업체 플래너도 이미 알고 있더라구요. 서로 안다 이거겠죠. 또 박람회에 가서 하면 된다는 등 막 더벌더벌하고 또 어디어디 업체 플래너는 너무 싸가지가 없다 별로다 등등등 이게 뭔가 싶을 정도로 정보가 너무 빠삭한 거에요. 아 그리고 또 있네요. 박람회 패키지를 보더니 그래 뭐 이정도 서듬이면 싸게 하는 거구만? 괜찮아. 원래 꽁꽁꽁 금액이 넘는데 땡땡땡이면 엄청 싼거에요. 그냥 우리 이거 진행하자. 다른 거 알아볼 필요 없어. 사실 저는 이런게 처음이라 제 나름 열심히 꼼꼼히 알아봤었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따로 원하던 서듬의 업체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남친이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. 어떻겠어요? 아쉬움은 남지만 그냥 알았다 하고 그렇게 진행을 했죠. 사실 처음에는 결혼 준비에 대해 너무 잘하니까 아 요즘 인터넷으로 유튜브 같은 걸로 다 알아봤나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이게 느낌이 좀 이상해. 그래서 처음엔 반장난으로 전에 이야기했던 플래너 이름을 대면서 내가 연락 한번 해봤는데 이랬더니 이 남자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에요. 뭐? 연락을 했다고? 아니 뭐하러 연락을 해? 그래서 뭐? 그 사람이 뭔 소리 하던데? 혹시 내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디? 등등등 막 뭐라 뭐라 하면서 뭐라더라? 자기 친구 마누라다? 어쩌고 저쩌고. 막 횡설수설하고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에요. 그냥 딱 봐도 거짓말인 말만 하는 거야. 뭐야? 왜 이렇게 오발을 하는 거야? 이런 생각이 슬슬 들었고 결국 여기서 뭔가 거지같고 이상하고 세한 촉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엔 아예 그냥 대놓고 한번 떠봤어요. 그런 거 아닌데? 오빠 이름 정확히 알고 있던데? 전에 자기랑 진행을 한번 했던 신랑님이라고 말하던데? 이렇게 하니까 계속 말을 빙빙 돌리며 이상한 대답만 하다가 나중에는 안되겠다 싶었는지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래? 사실 내가 과거에 파혼을 한번 했었어. 이런 말을 해요. 와 설마설마 했는데 이거 들으니까 순간 머리가 띵하고 입에선 말이 안 나와요.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고 미치겠는데? 여기서 더 화나는 건 이거야. 남친네 아버지가 지금 많이 아프세요. 병원에 누워 계시거든요? 그래서 상견례 할 때 일단 어머님이랑 먼저 만나서 일을 치르고 그런 뒤에 다시 병원까지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손도 잡아드리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보였는데 이 집 식구들은 파혼한 걸 끝까지 숨기고 저와 저희 부모님을 그렇게 속이면서 지내왔다 생각하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아요. 게다가 이거 정말 믿기 힘드실 텐데 더 기가 막힌 건 이거를 속였다는 거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든지 파혼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? 근데 이 남자는요. 끝까지 자기 잘못으로 파혼을 당한 거라면서 그 여자를 두둔하는 거야. 아니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 일부러 지 잘못이라 해도 거짓말을 해서 상대방 탓하고 그러지 않나요? 맞잖아요. 지금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그런 좀 유치한 변명이라도 하잖아 사람이. 그런데 이 남자는 그런 거 하나 없고 그냥 다 지 잘못이래요. 게다가 저는 너무 놀라서 입적 벌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계속 야 걔 욕하지마. 다 내 잘못이야. 이러고 있는데 이거 뭘까요? 저 욕이 뭐야?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계속 이런 소리를 해. 뭔 욕을 했다는 거야 내가? 여하튼 저는 이런 모습에서 더 어이가 없고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데요. 아 또 하나 있네요. 집을 구하던 중에 나 이거 다 된 줄 알았거든. 갑자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 계약을 결국 못했다. 이런 말도 이제 와서 하는데 아니 이 남자 저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? 저도 그랬어요. 뭔데? 솔직히 말해라. 혹시 나랑 끝내고 싶은데 그럴 핑계가 없어가지고 일부러 이 지랄하는 거냐 했더니 그건 아니야. 나 너랑 꼭 결혼할 건데? 이러는데 사람을 점점 더 혼미하게 만들어요. 어쩌면 좋을까요? 과거에 파혼한 거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넘어가야 되나요? 아니면 여기서 그냥 끝을 내야 되는 걸까요? 저희 부모님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저도 그래요. 파혼 얘기가 머리에 자꾸 돌아 미쳐버리겠는데 근데 또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걸 마음대로 결정하기도 너무 어렵고 지금 다 준비해놓은 거 어쩔 거야? 제발 뭐든 좋으니까 조언 좀 해주세요. 댓글 1번 예전에 내 친구가 딱 그랬어요. 남친이랑 사귀다가 헤어지고 쭉 있다가 나중에 다시 또 어떻게 해가지고 만나게 됐는데 웃긴 게 원래 세상 나쁜 놀이던 그 남자가 이게 같은 사람이면 나 싶을 정도로 연애기간 내내 친구한테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.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두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식장 잡고 청첩장을 돌리고 있을 때 그 남자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지인이 제 친구를 찾아왔고 비밀 하나를 알려줬어요. 두 사람이 헤어져 있던 동안 다른 여자랑 연애하다가 결혼 직장까지 갔다가 파혼하고 온 거래요. 이래이래 남자 잘못으로 파혼당했다라는 걸 알려줬죠. 근데 더 기가 막히는 건 바로 제 친구였습니다. 누가 봐도 안 하는 게 맞는데 다 말리는데 결국 그 결혼을 진행하더라고 그리고는 차마 여기다 쓸 수 없을 정도로 온갖 거지같은 미친 꼬라지를 다 꼽고 난 뒤에 겨우 이혼했어요. 탈출이지. 파혼? 그래 그게 뭐라고? 뭐 대수야? 할 수 있는 거예요. 하지만 상대를 속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죠. 근본적으로 크든 작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들은 나중에 언제 무슨 일이 터져도 반드시 터진다는 거야. 인생 다 망가지고 끝에 가서 박살난 뒤에 차 울고불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금 좀 쪽 좀 팔고 울고 유턴하는 게 답이라고 봐요. 적어도 인생이 망하진 않잖아. 2번. 파혼이 문제가 아니고 그걸 계속 숨긴 게 문제잖아.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. 3번. 근데 왜 숨겼을까요? 아니 그리고 왜 파혼을 했을까요? 게다가 그 여친을 두둔하는 거 이거 역시나 이유가 너무 궁금한데. 뭐지? 무슨 목적이야? 4번. 나 예전에 소개팅했던 사람이 과거에 파혼한 경력이 있던 사람이었어요. 웨딩 사진에 청첨장 돌리고 집까지 마련한 상태에서 파혼했다 하더라고. 근데 이걸 제가 들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학교 출신이야. 그래서 알게 된 거죠. 그런데 주선을 해준 사람도 그렇고 이 소개팅 남자도 그렇고 나한테 그런 말을 아예 하나도 안 하더라고. 저희가 가벼운 소개팅도 아니고 나이가 많이 있었던 터라 거의 선 같은 거였는데. 아무튼 말 안 하길래 이런저런 소리 하다가 저기 혹시 인생 삶에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여자 없었어요? 이렇게 살짝 떠봤는데 야 이 새끼 봐라 끝까지 말 안 하네. 그렇게 혹시나 해서 몇 번 더 봤는데 왜 파혼했는지 알겠더라고요. 아마 파혼 당한 거겠지. 딱 느낌이 와. 그래서 됐네 이러고 바로 끝냈죠 뭐. 5번. 거꾸로 생각을 해보세요. 글쓴이가 지금 이 남자랑 파혼하고 다음 남친 만나서 결혼 진행하면 이때 했던 파혼 얘기를 얼마나 어떻게 깔끔하게 꺼내고 할 수 있을지 말이지. 아? 미친? 야. 역치사지가 이럴 때 쓰는 거야? 5번. 저희 남편도 옛날에 파혼을 경험했던 남자입니다. 그런데 남편은 저한테 미리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진지하게 만나고 싶은데 속일 수는 없다 이러면서. 근데 뭐 솔직하게 다 말을 하니까 나는 별 생각 안 들었고. 지금 결혼 5년 남았는데 아직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요. 그러니까 요지는 파혼이라는 게 흠은 아니다 이거죠. 하지만 저렇게 말을 안 하고 속이는 거 이건 흠을 넘어서 죄예요 죄. 특히 부부가 될 사이라면 사소한 거짓말도 하면 안 되지. 근데 이걸 속여? 미친 거 아니야? 7번. 속인 것도 문제고 쓰니 말처럼 이런 경우 보통 지가 나쁜 놈이라 해도 상대가 그지 같았다. 이렇게 덮어 씌우는 게 보통 아닌가? 전여친 감싸기라니. 이거 뭔가 기분이 좀 쎄하다. 이유가 뭘까?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지 잘못이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? 8번. 전여친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쓴이 예랑이 술 처먹고 화풀이해서 파혼당한 거라잖아요.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사이에 추가 글이 조금 있었나 봐요. 근데 그게 지워지고 없었습니다. 근데 이제 거기서 왜 파혼했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했나 봐요. 그걸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됩니다. 전여친을 두둔하는 게 아니라 쓴이 예랑이가 술 처먹고 화풀이해가지고 파혼당한 거라면서요. 아니 술 처먹고 도대체 얼마나 걔 난리를 떨었으면 결혼 준비하던 예비 신부한테 파혼을 당했겠냐고. 일단 파혼을 속인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그것보다 주사 부리는 거. 술 처먹고 지랄하는 거. 이게 더 큰 문제로 보이는데 너 이거 감당되겠어요? 앞으로 화가 나는 일 있을 때마다 술 처먹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쓴이한테 난리를 칠 텐데 평생 이거 감당하며 살 수 있겠냐고. 구만. 아니 화풀이로 파혼했던 소리를 듣고도 고민을 처하고 자빠졌네. 정도가 얼마나 심하면 파혼을 했겠냐고. 감이 안 오냐? 처맞아 봐야지 그러면. 이거 파혼을 했는데 전여친이 아니라 지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. 하나는 이거를 지가 생각했을 때 끝까지 숨길 자신이 없다는 거지.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다는 거. 지금 여친은 모르고 있지만. 그래서 미리 포기를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제 뇌피셜인데 제가 이거랑 좀 뭐라고 하죠? 좀 비슷한 거라고 해야 되나? 분명히 결은 다른데 뭔가 느낌이 비슷한 거를 제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옛날입니다. 제가 20대 초중반이었을 거예요. 몸은 어른인데 정신적으로는 아직 어린 친구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그때 제가 알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름도 기억이 안 나요. 나이가 서른 살이었을 겁니다. 그때 그 남자가. 결혼할 여친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? 양아치들이 여자들 앞에서 세우는 가오라고 그러죠. 그거랑은 조금 달라. 그거는 진짜 쓰레기들이 하는 거고 이 형은 뭔가 좀 뭐라고 하지? 좀 고지식하게 남자다움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이상한 로망이 있더라고요. 지금 이 상황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여친 편을 들어야 돼요. 예를 들어서 여친이랑 이 형의 어머니가 좀 사이가 안 좋아진 거예요. 그러면 제가 봐도 어린 제가 봐도 형이 좀 달려주고 형수님 편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랬더니 아니라고. 이럴 때일수록 부모님한테 더 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여자가 반한다.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. 이것도 그게 아닌가. 자기가 뭔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남자다움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. 아닐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. 여러분 생각도 써주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. 결국 버림받았습니다.